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모나 시모나 보라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우리가 신한생활 하면서 정말 우리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한생활에 뭐가 가장 소중합니까? 오늘 저녁에도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신 줄 압니다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고자 하는 소원들 이루어야 할 소원들 아마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 가정에도 직장에도 사업장을 위한 그런 많은 기도 제목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소중하지 않은 것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 우리 주님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에 너의 신한생활 가운데 교회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물질을 잃어버렸어도 안 되고 내 명예를 잃어버렸어도 안 되고 내 가진 것들 그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겠죠 그런데 진짜 잃어버리면 안 될 것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32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주님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잘 붙어 있습니까?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심장에 붙어 있습니까? 간에 붙어 있습니까? 도대체 믿음이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될까요? 주님은 그 믿음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떨어지다 하는 그 말의 의미 가운데는 해와 달의 빛이 점점 어두워지다가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심각한 상태를 일컬어 떨어진다 그 원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해의 그 빛이 태양의 빛이 사라져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밤에 달빛이 없는 캄캄한 밤이 되어버린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되어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시는 말씀이겠죠 그런데 믿음이 떨어지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일러주신 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31절에 이렇게 주님이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단이 밀가부릇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항상 청구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 청구하는 그 존재가 사단이요 사단은 예수님의 제자일지라도 가장 가까이 있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밀착되어 있는 수제자 베드로라 할지라도 그의 믿음을 청구한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여러분 밀가부려 보셨나요? 저 어릴 때 많이 봤어요 이렇게 밀을 까부르진 않고 저희 어머니는 쌀을 까부르시더라고요 이렇게 까부려요 요즘은 뭐 이제 이게 탈곡이 잘 돼서 요즘은 그렇게 까부르지 않아도 여러분이 맛있는 쌀밥 아주 순도 높은 쌀밥을 드실 수 있지만 저희 어린 그런 시절에는 까부르지 않으면 이게 뭐 거기 돌도 들어있고 뭐 껍질도 들어있고 그래서 영 밥을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불편함이 있죠 까부려요 이렇게 쌀을 시골에서 농사져서 탈곡해 가져온 그 쌀을 까부릅니다 그러면 알곡대로 쭉쩡이대로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알곡은 쭉쭉 당겨오고 가벼운 쭉쩡이는 뒤로 쭉쭉 빠집니다 까부르니까 그런데 사단이 그렇게 까부른다는 겁니다 정신없죠 그 까부르는 그 대위에 있는 쌀과 쭉쩡이는 막 정신없이 흔들리면서 분리가 됩니다 막 분리가 돼요 그런데 이것을 청구하시니가 하나님이 아니시고 사단이 하나님의 원수된 사단 인간의 원수된 사단 그 사단이 청구한다는 겁니다 청구한다 가질려고 한다는 겁니다 빼앗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믿음이라도 빼앗으려고 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그래서 주님은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한 사람이 아니고 주님 그 시몬과 더불어 사랑하는 모든 제자들을 다 청구하고 아니요 지금 모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청구한다는 겁니다 시도 때도 없이 시도 때도 없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까 날 잡아놓고 어느 날 까부른다면 그날만 조심하면 되겠는데 사단이란 그 존재는 그 실체는 시도 때도 없이 오늘 차별 없이 아주 차별이 없어요 까부른 데는 믿음이 연약한 자나 믿음이 좋은 자나 열심히 하는 자나 열심히 하지 않는 자나 뭔가 등급을 매겨가지고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5등급 이하로만 까부른다 청구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5등급 안에 들어서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등급에 상관없이 내가 매겨 놓은 신앙의 등급에 상관없이 청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신약 성정을 보면 너희는 깨어있어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희가 믿음에서 떠난 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각별히 이런 주의를 당부하는 말씀들이 수도 없이 많이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왜 왜 그런 말들을 할까요 당해봤기 때문에 수도 없이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당해본 사람 알잖아요 특히나 시몬 베드로는 주님께로부터 직접 그 말씀을 들었어요 야 너 정말 조심해야 돼 밀가루듯 너를 사단이 청구하는데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아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요 아주 주님과 함께 할 것인데 내가 옥에 들어갈지라도 죽는 데 갈지라도 나는 이미 준비된 사람입니다 나는 확실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옥에도 죽는 데라도 어떤 고난을 받는 자리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야망 있는 베드로 혈기 넘치는 베드로 충만한 베드로 예수님 따르는 데는 목숨이라도 아끼지 않고 따를 각오가 돼 있고 준비가 되었다라고 스스로 다짐했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좀 인정해 주셔야 되잖아요 야 그래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누가 너를 건드려 절대 건드릴 수 없지 아 그래 안심해 정말 그런 정도의 위로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말씀을 주님이 그에게 들려줍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면 34절에 보면 주님 말씀하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풍이 나리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한 게 아니고요 목숨까지 내놓을 각오가 있는 시몬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 오늘 밤에 날 부인해 그것도 세 번씩이나 강력하게 너가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좀 궁금한 것이 있잖아요 아니 예수님 기도했다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라고 되물을 수도 있을 장면이거든요 왜?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였다 과거 영이 이미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미 주님은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닥치는 그 환경은요 그 대세상 집에서 그 군인들의 그 칼과 창 앞에서 그는 무참히 끼어지고 맙니다 그의 용기도 다 사라지고 그의 충성심도 다 사라지고 주님을 향한 애정도 사라지고 완전히 그 자리에서 다 허물어집니다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주님의 기도는 역시 응답이었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확실히 이루어졌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렇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자기 자신을 볼 때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다시 주님께 돌아오더라고요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는 그는 진짜로 자기 목숨을 바치는 충성된 제자가 되더라고요 다시 일어날 힘과 그 용기가 어디서 온 것일까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주님의 그 기도 소리는 베드로를 향한 그 기도는 그의 사랑하는 제자를 향한 그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으냐고 응답의 결실로 돌아옵니다 요한복음 17장의 그 기도 보세요 자기를 위한 기도입니까 다 제자들을 위한 기도 예수를 믿는 차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축복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이 기도해 주실까요 안 해 주실까요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도 하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신이 갖고 하시는 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 주님은 기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인류신앙 1등신앙 최고신앙이라서 이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착각이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목사도 그럼 내가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했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지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가 없었다면 우린 다 부도날 사람들이에요 그 부도날 수 있는 많은 조건들을 가진 사람입니다 베드로만 그렇게 체질이 약한 사람일까요 아니요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여러분도 과거를 생각해보면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슬아슬할 때가 많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때 조금만 내가 빗나갔으면 완전히 털어먹고 끝났죠 믿음 털어먹고 끝났습니다 떨어지고 떨어지고 추락해서 다시 회생할 수 없는 거기서 이제는 믿음이라고는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거든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겪으면서도 고난을 겪으면서도 상처를 받으면서도 아니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그러지 않냐고 확실히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안도의 한숨이 나오고 하나님께 감사의 참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투표로 하나님 계신 걸 물어볼까요 아마 이 자리에 절반이 아 나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절반은 아 나는 하나님 계신 것 같아 그럼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우리가 투표해서 물어볼 수 없는 것 다수결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실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실체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우리 실상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다수결로 할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였노니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지 아니하신다면 아니하셨다면 우린 다 신앙에 부도 날 사람들이 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요비라는 사람을 보면 정말 우리가 볼 때 항상 고난이 있을 때 요배의 이야기를 하게 되죠 성경이도 이미 요비라는 사람이 얼마나 탁월한 믿음을 가졌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당대에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없다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없다 성경에 의로운 사람의 대명사 세 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요분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모실 때 당대에 이렇게 순전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의로운 자는 내가 본 적이 없다 라고 인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완전히 곤두박질 치기 시작합니다 모든 재물을 다 잃었어요 하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 다음에 자녀들이 다 갑자기 자연재해의 큰 태풍이 몰아쳐서 다 한날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그런 재앙이 닥쳤을까요 자신의 육체마저 병들었어요 머리끝에 발끝까지 뭘 그렇게 크게 잘못해서 그럴까요 거기다가 사랑하는 아내가 오히려 원망하고 자기 곁을 떨어버립니다 친구들마저 등을 돌립니다 모든 걸 다 잃게 돼요 그런 말 있잖아요 재물을 잃으면 자기 삶의 일부분을 잃은 것이요 친구를 잃으면 많은 것을 잃은 자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모든 건강을 잃었어요 그걸로 끝났습니까 초참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겨우 목숨만 연명하여 살아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그런 지경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재물로도 가질 수 없는 자식으로도 가질 수 없는 그리고 건강으로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어서 하나님을 알았는데 이제는 생존하신 하나님을 내 뜬으로 보았습니다 내 뜬으로 만났습니다 온몸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참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의로운 자였고 하나님도 인정했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엄청난 약점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바로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돌이킨 후에는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 형제를 붙들어주라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던 것처럼 오늘 주님의 기도는 너에게 고난이 없다 환란이 없다 아픔이 없다 고통이 없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모든 문제의 이면에는 사단이란 존재가 하나님의 원수된 자가 너의 신앙을 뺏으려는 자가 너를 밀가부르듯 날마다 청구하고 있으니 깨어있어라 그리고 혹 고난 당할 때에 아픔을 당할 때에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때에 내 믿음을 상실하면 안 된다 잃어버리면 안 된다 낙심하고 낙망하여 원망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병들 때도 있고 때로는 재물을 잃을 때도 있고 때로는 내 원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때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때가 아니고 재물은 잃었어도 건강은 잃었어도 잃어버리면 안 될 것이 있으니 곧 빚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빚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빚입니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밤 나온 겁니다 에베스의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고 능히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신갑추를 입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신갑추를 입고 완벽하게 무장하는 데 중요한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가져라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라고 합니다 전쟁의 나란 군인이 장수가 그 두 가지 방패 없이 전쟁에 나갈 수 있나요 칼 없이 무기 없이 전쟁에 나갈 수 있나요 가장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철저한 준비 그 두 가지는 바로 방패와 믿음의 방패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갖췄으면 그 다음에는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밤에 우리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이젠 저와 여러분이 이 밤에 이 밤에 해야 될 중요한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오늘 밤에 가지고 나온 많은 기도 제목도 있겠지만 믿음이 떨어져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믿음이 떨어지면 믿음이 떨어진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개혁교회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믿음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것 내 가정 믿음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것들이 갖춰지고 있어야 되겠지만 믿음이 떨어져 버리면 다른 그 무엇을 다 갖춰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그 기도 우리 기도 제목의 1순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 오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회복된 경험이 있다면 체험이 있다면 이제는 다른 형제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알아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도록 붙들어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날 붙들으셔서 여러분 아주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내 차례라는 겁니다 나도 내 가까이 있는 형제의 믿음을 굳게 알아 그 연약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떨어지지 않도록 낙엽처럼 떨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다시 회복되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비록 어려운 일을 당해서도 모든 걸 다 예방하고 다 막아주고 다 지켜주면 좋겠지만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 주님도 그 길을 가지 않습니까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당할 그런 환란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교회를 위한 어마어마한 피박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 가운데서 이 말씀을 기억한 성도들은 그런 아픔이 오고 그런 엄청난 박해가 오는 그때에 그 믿음을 지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게 되었을 겁니다 비록 여러 가지 실수도 있고 낭패도 당하고 아 나는 망했다 실패했다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하는 그런 많은 경우들을 당했을지라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다시 어떻게 치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힘은 바로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린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실망한 자리에서 여러분 일어나세요 낙심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 기도해 줘야 됩니다 연약한 자를 볼 때 아 저도 나처럼 쓰러질 수 있구나 저도 나처럼 후회할 수도 있고 낭망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겠구나 베드로처럼 얼마나 낙심했을까 아마 우울증 걸렸을 것 같아요 예수님 예수님 나는 모른다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아무 심한 그런 우울증에 시달렸을 것 같아요 너무 괴로워서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을 부인했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했겠습니까 저도 상단에 올라오기가 부끄러울 만큼 그런 연약함이 저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분이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나의 나댄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시고 이제 또 한 번 다시 한 번 힘을 얻고 이렇게 우겨싸움을 코로나라는 우겨싸움 정말 이 코로나로 아주 밀까부르듯 우리를 까부르는 것 같아요 온 교회를 까부르는 것 같아요 내 나라 내 나라 너 믿음 내 나라 믿음 내 나라 내 믿음 내가 가져가겠다 라고 사단이 계속 청구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험악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참으로 이 바이러스라는 막 장애물을 만나서 얼마나 고초를 당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그 이면에는 사단의 실체가 정말 우리 믿음을 뺏어가려고 하는구나 만날 수 없을 때 모일 수 없을 때 우리 믿음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우리 믿음을 순간에 무너지게 하는 존재가 있구나 내가 왜 이런 생각이 들지 순간에 아담과 하와가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도 무너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다시 한번 깨어서 더욱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아 정말 가슴이 벌렁벌렁할 만큼 감동적인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감사하죠 아니 나를 위해서 나를 잘 알지도 못한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 그것도 감사하죠 아는 사람이 기도해 줘도 감사한데 모르는 사람이 기도해 주면 더 감사하죠 지금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주님도 내 믿음을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 떨어지지 않기를 내 재물보다 내 믿음을 내 명예보다 내 믿음을 내 목숨보다 내 믿음을 다 잃어버려도 믿음이 있을 때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다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겁니다 건강이 잃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게 아니고 믿음이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여 주님이 그토록 나를 축복하시는 믿음 나도 이 시간 이제 나도 나를 위하여 나도 우리 교회를 위하여 나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자손을 위해서 가져야 될 것도 많고 있어야 될 것도 많지만 먼저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강구하겠습니다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도서 성령께서 꼭 붙들어주셔서 믿음 푸도나지 않게 도와주셔서 혹시 바닥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뭔가 멀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옵도서 돌이켜 돌아오게 하여 주옵도서 멀어진 자리에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도서 이 시간에 우리 예수여 한번 부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합시다 어?